가시가 뾰족뾰족 이렇게 나 있는 걸 표현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대요 옆사람하고 얼굴을 보시면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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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사에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 꼭 맞다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까끗할 거예요 장미라도 할래 어떡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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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쳐주는 거 눈빛 교환하는 거 여기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당신에게서 꽃을 위라네요 이번에는 장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간대요 장못 이룬 나를 채우고 하네요 어여픈 꽃송이 가슴에 꽂으며 동화 속 왕자가 무럽지 않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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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하게 호응을 해주시면 더 재미가 나겠죠? 자 준비 되셨죠? 가볼게요 예쁜 표정으로 가볼게요 자 연장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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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해 주실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당신에게서 장미를 맡아요 꽃대우기만 해요 잠자는 나를 계속 어떻게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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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러기 쌍인 노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발표하는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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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모습이 달리 중 않아 당신을 그릴 때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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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밀하고 lớn 과자 과자 하나씩 내려서 오늘 의리bers요 . . . . . . . .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꽃을 주면 너가 속 안다녀 고맙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감기 같은가요? 네. 감기도 나요? 네.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내게서 떠내온이 나네요. 상단은 나를 깨우고 가래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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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런 이삭이 노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도 하나가 당신을 부를 때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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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으로 미래를 닮았네요. 강ков!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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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Corporal Bis Xavier 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관상들을 엎어버렸다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장비를 버리고 서로 공유해주고 맞다고 맞다고 해주실 때 더 분위기 좋아지고요. 계속 지금 눈만 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하고 사람은 눈을 닦고 이렇게 맞으시고 새꺼 새꺼 웃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도 아시고 굉장히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같이 외치고 했을 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얼굴도요. 아까보다 두 배로 예뻐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